여러분 또 시작합시다. 193페이지 이 시간에는 제10장 개발행의 하가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파트도 상당히 흥미로운 파트가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연을 가정해봐요.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다 개발하게 한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공연 중에서 자기증을 따가지고 바로 토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땅을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 거기다 거물을 지세요. 원룸이 됐든 창고도 괜찮아요. 창고 건축해가지고 임대하면 되거든요. 그래 이런 건축행의 얘기를 한다. 또 거기다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를 합니다. 그래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크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뭐냐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얘기죠. 건축물을 건축.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강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땅을 예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걸 토지 형제변계라고 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소흥토, 절토, 정지, 포장을 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개발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그 흙머리의 자갈 바위에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토속으로 채취합니다. 그것도 개발행위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를 쪼갠다. 이걸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발행위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적채하는 행위 이것도 개발행위로 봐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이런 개발행위를 막 하도록 방치했다. 그러면 국토가 온전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야, 안전성 문제도 있고 국토보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난개발 억제 문제도 있으니까 바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서류 딱 준비해가지고 관할 지자체장인 특강특득시장원상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내라. 검토해가지고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안전성 문제가 이상 없다. 그럴 때는 허가 내주겠다. 허가 받고 개발행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잡아가겠다. 잡아다가 3년 이하우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범죄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바로 그 허가 없이 했던 행여하여 탄생된 것들은 깨끗이 치우도록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스스로 위반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대신 밀어버리겠다. 이걸 행정대집행법이 한 행정대집행의 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그 병원 위반자에게 부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형사고발해가지고 3년 이하우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난개발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국토에 보존을 해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허가제는 정말 국토를 온전하게 관리하는데 균형한 제도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함조가 나와요. 그러면 모든 개발 행위를 할 때 다 허가받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가벼운 행위 이걸 경매한 행위를 합니다. 경매한 행위는 그냥 허가 없이 하고 경매한 행위가 아닌 벗어났다. 그러면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매한 행위가 뭐냐 그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국토라는 것은 전 국토가 도시업과 비도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개발 행위 허가제라고 하는 이 규정은 개발 행위를 하려는 토지가 도시업에 있던 도시가 아닌 비도시가 있던 전 국토에 대하여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받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될 때는 먼저 개발 행위 허가 신청서 딱 작성해가지고 허가권자인 특강특특시장서가 제출해요. 제출하면 10월이면 답이 갑니다. 이 허가 기준이 있어요. 개발 행위 허가 기준 5가지가 있거든요. 그 5가지 기준을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재갑하면 허가 내주고요. 재갑하자면 그 사유 적어서 불허가 처분의 통계를 보내면 됩니다. 몇 일다고요? 15일. 이제 만약 허가권 충족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 받은 용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변경할 때도 변경하가 받아야 한다. 변경하가 안 받고 하면 그것도 위반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변경하게 될 때도 경면상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경면상의 변경은 허가 없이 변경한다고 통제만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이 경면상의 변경인가? 그런 걸 우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발 행위 허가 신청에 들어가가지고 15일이면 아까 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허가 요건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께서는 이 조건을 다할 수 있어요. 야, 너 개발 행위를 하려는데 그 개발 행위 장소까지 도로 상하수 이게 필요한데 기반 설치, 그에 따라 용지 확보해라. 유해방지 조치 취해라. 환경오염방지 조치 취해라. 그리고 경관조치 취해라. 적용조치 취해라. 이 조건을 허가 신청자가 들어주면 우리도 허가 안 해주겠다라고 이 개발 행위 허가를 할 때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다는 것. 이때 조건을 수용했던 그 친구가요. 조건을 이용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조건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 받아서 개발을 하는데 조건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건 말해야 안 되잖아요. 약속 위반이죠. 그래서 야, 너 믿을 수 없다. 그럴 때는 허가권자인 특강특특시장수가 만약 네가 그 조건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조건, 그 이행을 할 테니까 돈 걸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이행보증비를 합니다. 이행보증은 총 공사비가 10억 건이다. 그러면 2억까지 걸게 할 수 있어요. 2억은 몇 퍼센트입니까? 총 공사비 20%죠. 이걸 현금이라고 하다가 보증서에서 딱 예측하고 허가를 내줘요. 이때 예측사위, 구측사위는 굴비 발차기가 있어요. 더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할 때도 굴비 발차기를 공부했죠. 그와 같아요. 그래서 만약 개발행 허가를 받아왔던 친구가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했다. 그러면 위반이죠. 그리고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때는 위반이죠. 그때는 바로 아까 허가 받고 나서 바로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했다면 그 자체가 위반이니까 그때는 처벌에 관합니다. 그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8년을 취하고요. 그리고 또 원상회복을 명령을 내려요. 이때 원상회복을 명령을 내렸는데 스스로 그 명령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때는 아까 이행보증 예치된 걸 가지고 왔다가 행정대입형으로 사용해볼 수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만약 그 친구가 성실하게 약속을 준수해서 개발행위를 진행해서 끝냈다. 그러면 어때요? 아까 예치됐던 이혁은 반환해줍니다. 뭐가 끝나면 반환해주냐? 중검사 끝나면. 중검사를 끝냈다는 것은 조건을 이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그걸 반환해줍니다. 조건이 다 이행됐으니까 예치됐던 아까 20%의 이행보증은 다시 반환조차입니다. 그리고 이 중공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가 내줬던 자가 시청받아가지고 중검사를 내주는데 이 중검사 대상은 하가 받아갔던 거 다 중검사인 거 아니에요. 건축물 건축사 하나, 공장물 설치가 둘, 그다음에 토지 형제병병은 셋, 그다음에 토소체즈 넷. 이 네 가지에 대한 공사가 끝날 때만 중검사 받도록 하고요. 이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수필 쪼갰다, 두 필지 상으로 쪼갰다. 이걸 토지 분할은 별도로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하가 받은 건도 중검사 받지 않아요. 물건 쌓았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중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개발행하가와 관련해서 건축으로 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때 건축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으로 엄청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에서 다 규정을 할 수 없었기에 이것만 딱 빼가지고 건축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으로 건축. 이거 할 때는 건축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파생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으로 건축이란 그 허가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서류를 준비해 개발행하가와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건축법정 절차를 거쳐서 그걸 제출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화권자가 딱 있어요. 그네들한테 제출해서 그 법에 따라 건축화를 받았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상 개발행하를 딱 받은 걸 간주해요. 그래서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상 건축화를 받았다. 또 경매항선 건축수정화하면 되는데 그거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에 따른 개발행하를 받은 걸 간주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건축공사 진행해서 건축법에 따라 공사가 끝났다. 건축법상 건축공사가 끝나면 말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화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 딱 하면 사용 승인을 내주는데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법상 중검사를 받은 걸 간주한다는 거. 이걸 꼭 알았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좀 흐름을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령상 이 개발행의 하가를 여기저기서 다 하가 내줘버리면 때로는 그쪽 여러 가지 보존할 걸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일요일한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 장소에서는 하가를 당분간 받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개발행 하가 제한 기종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지구단위격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도 최장 5년까지 개발행 하가를 제한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하듯이 개발행 하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수를 법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그 장소를 공적 주체가 보존 주체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땅 주인들이 개발행 하가 받아서 막 하면 방해를 줄 수 있으니까 최장 3년 동안 하가 못 받아 라고 해놓고 행정체에서 보존 주체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반세는 도로 넣고 공원 넣고 상하수 넣는다. 그럴 때는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이 나 개발행 하가 받아 건축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기반세 설치할 때 엄청 방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체에서 그런 기반세 설치할 때 방해를 받지 않고 깔끔하게 설치해 들어가도록 야, 여기에서는 개발행 하가 받아갈 수 없다. 라고 제한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를 개발행 하가 그리고 개발행 하가 제한 파트를 하는데 이 파트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봅시다. 193페이저부터 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하가 파트를 보고 있어요. 이 파트에서는 함재는 필수 많게는 개발행 하가 제한 별도로 떼서 거기서 한 문제. 개발행 하가 파트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교제를 체크하면서 갑니다. 193페이지, 개발행 하가 대상 2번부터 보면 돼요. 하가 대상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강특득시장원수한테 하가 받아야 된다. 특강특득시장원수가 하가권자예요. 그것도 써요. 하가권자다. 그래, 이 개발행 하가권자, 이 개발행 하가권자 누구냐? 특강특득시장군수구나. 이렇게 지자체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다만 이 자들한테 하가를 받지 않는 대상이 딱 하나 있어요. 다만 줄 거에요. 중요표. 도시군객사업. 도시군객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중요표. 그래, 도시군사업에 의한 행위. 이 행위는 개발행위란 말이에요. 개발행위.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가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하가 받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개발행 하가 받지 않는다. 중요해. 도시군객사업에 따라 개발행위란다. 그럴 때는 별도로 하가를 받지 않는다. 엄청 중요해. 그러면 이 하가권자한테 하가를 받을 대상. 하가를 받을 대상은 뭐냐? 도시군객사업이 아닌 것으로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넘어가 보세요. 어떤 것이 하가 대상이냐? 엄청 중요해. 도시군객사업은 절대 하가 대상 아니다. 도시군객사업은 세 가지를 말하죠.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광역정병상 정보사업. 이걸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데 이 세 가지 사업차 개발행위란은 하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가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194페이지. 자, 머릿자 따봐요. 건, 공, 토토토, 물. 그래서 개발행하가 대상 보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똥 넘쳐서 이 네모, 바로 번호 매겨요. 이렇게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매겨요. 여섯 개 나와 있죠. 건, 공, 토토토, 물. 머릿자 따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다 써요. 뭐라고 쓰냐? 박수했다. 원칙적인 개발행하가 대상. 이렇게 써나세요. 원칙적인 개발행하가 대상. 꼭 기억하세요. 자, 뭐가 하가 대상이냐. 이걸 여러분들 꼼꼼히 받으세요. 건축물은 건축. 그때 건축물은 무슨 법에 따른 겁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이다. 공작물 섭취. 인공을 가여 제작한 실수물을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을 통해서 별도로 그 정의를 공부하는데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그런 공작물 중 공작물의 인공을 가여 제작한 시설입니다. 그런 것 중 반드시 지붕이 있는 거예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건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다. 이렇게 지붕이 있다.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건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벽만 있고 지붕이 있다.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건축물이 되냐. 지붕. 그런데 지붕이 없는 그런 인공을 가여 제작한 시설은 다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차이점 생각해 두시고요. 토지 형제변경이라는 것은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바다를 공유심으로 하는데 공유심을 매립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토지 형제변경을 하고 그럴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성토는 흙을 메꾸는 것이죠. 흙을 메꾼다 이걸 흙 쌓기라 하죠. 절토는 흙을 깎아 내리는 겁니다. 땅 깎기로 합니다. 정지라는 것은 이렇게 땅의 모양새가 울퉁불퉁하다. 그럼 이걸 평탄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탄하게 땅을 예쁘게 만드는 것을 정지압을 한다. 포장은 아스파트, 콘크리트에 입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박물통에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토지 형제변경. 바다를 말한다고요. 공유심을 매립할 때는 허가받는다. 그런데 우리 시골의 농빈들 이 논이 도로보다 좀 낮아가지고 여름에 장맛비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도를 타고 가다가 논으로 흙을 토사를 몽땅 집어넣어 버리면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 피해가 있어야 그러면 그걸 도로하고 논란이 맞춰가지고 토사가 논으로 못 들게 하는 건 허가 없이 해 이렇게 피해합니다. 그래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제변경은 성토, 절토, 정지한다. 그랬을 때에는 허가 없이 허용하는 것을 원처로 합니다.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토를 하려고 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제변경을 하는데 흙을 쌓았단 말이에요. 메꾸는데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허가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웬만하면 다 2미터 이어밖에 안 돼요. 키가. 그래서 바로 2미터 이하밖에 안 되니까 그 밑으로 지나가다 흙이 붕괴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2미터 이상으로 성토를 하는데 목적의 경작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하더라도 2미터 이상 할 때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니까 허가받고 하세요라고 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그 내용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밑에 나오거든요. 밑에 나옵니다. 제일 밑에 줄 박스 안에 있으니까 이따가 그거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석을 채취. 흙모래 자갈 바위를 토석이라 하죠. 그때 채취할 때 허가받고요.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허가받지 않아요. 그거 아시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가 허가받습니다. 자 이렇게 돌산이 있어요. 돌산. 돌산이 있는데 이 돈만 딱 해낸다. 이건 뭐예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 그때는 토석 채취가 허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산을 하나 샀어요. 이런 산. 이 산 뼈쩍한 걸 사가지고 누가 여기 땅을 메꾸기 위해서 땅을 팔아라고요. 상을. 흙을 팔아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절토 허가받았어. 절토 허가받았다. 그건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파낼 때는 그때 여기에 막 바위가 나오고 그래도 별도로 토석 채취가 허가받지 않아요. 이건 어때요. 지금 순수하게 토지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석 채취가 이루어져 있죠. 아까 절토 허가받았다 그 말은 바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을 이렇게 채취한다 그때는 별도로 토석 채취가 허가받아요. 순수하게 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자는 토석 채취다 그때는 토석 채취 허가받았다는 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한필지인 논밭이 있다 야산 있다 그걸 자를 때 토지 분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있는 땅을 대일하는데 이 대지를 이렇게 분할한다. 이것은 건축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 분할이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토지 분할은 건축물은 나대지인 논밭을 자를 때 허가받도록 규정하고자 이 규정이 있다는 것 알았어요. 자 그래 이때 토지 분할은 세 가지 경우 허가받습니다. 1번 녹지 관리 농림 재료 보전 조사 단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자로 분할할 때 하나. 건축법 제 57조에 따른 분할 제한 미만으로 토지 분할할 때 둘. 3번 바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넓이 5미터 하로 분할 때 셋. 이렇게 세 가위는 허가받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쌓아둘 때도 어디다가 쌓아둘 때 허가받느냐. 물건을 쌓아둘 때요. 바로 그 땅이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포적이 있죠.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농림적으로 구분 지정되죠. 이때 물건을 쌓아두게 될 때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는 허가받지 않아요. 또 이 농림적도 허가받지 않아요. 우리 농민들 논에다 배딴 좀 쌓아둔다. 그때 허가받으라고 하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 용도 따니까 물건을 쌓아둘 때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므로 허가받지 않고 쌓아둬요. 농림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디에다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받느냐. 여기 녹지적. 녹지적 어때요. 식물들 잘 자라도록 해야 하는데 막 쌓아버리면 식물들 다 죽일 거 아닙니까. 관리적도 마찬가지고 자연포지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건을 쌓을 때는 녹지적하고 관리적하고 자연포지적을 쌓을 때 허가받고요. 여기서도 바로 1개월 상 쌓아둘 때만 허가받아요. 이 물건을 쌓을 때 식물 위에 딱 눌러버리면 숨통 막혀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식물이 있는데 물건을 쌓아가지고 하루 이틀 채우면 다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법사는 1개월 상 쌓아둘 때만 허가받는다 이거 하시고. 그리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존제기라도요. 안에 이렇게 지금 울타리 쳐놓고 여기서 A가 살고 있다. 울타리 안에 마당에다 이렇게 쌓아둘 때는 허가받지 않아요. 울타리 안이 아닌 바꿔지겠다. 1개월 상 쌓아둘 때만 허가받는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경우는 허가받습니다. 박스 안에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이 경우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나요. 인접 토지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관계 피해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인접 토지수의자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성토를 하는데 노원에다 막 메꿉니다. 그런데 재활용 골제를 갖다 사업장에 있는 폐토양을 갖다 무기성 온이라는 것은 하천에 썩어있는 밑바닥 긁어낸 거 있잖아요. 그 온이가 오염됐다. 오 니 자가 진흙일 자거든요. 그래서 썩어버린 진흙 같은 것들을 무기성 온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바로 노원에다 갖다 메꿔버린다 받아다가 그러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켜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허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허가 함부로 안 내주겠죠. 그 다음에 3번. 지목병을 수반하는 경우도 허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토한다고 했는데 몽땅 어디서 자가를 받아다가 바위를 갖다 메꿔버려요. 이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 못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영락없이 잡종죄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지목병병을 수반하는 그런 것을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흙을 갖다 농사직해서 받아 넣었는데요. 그 원래 지목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좀 좋은 거 받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돌이 좀 있어요. 돌을 골라내야 논농사를 질 수 있는데 이 농지 소재가 바쁘고 힘들어서 그냥 내버려줬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논농사는 포기하고 밭농사를 바꿔버리자. 해서 지목을 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과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형제변경은 경작을 위한다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옹벽 설치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옹벽 설치는 나누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높이 성토 절타할 때 몇 미터 이상이 허가받았냐? 2미터 이렇게 좀 받으세요. 이게 작년에 생겼거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2번 이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한다 아까 설명했는데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원칙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으로 경매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변경통정화됩니다. 이건 허가 대상 아니에요. 어떤 거냐? 이 허가 대상권에 대하여 허가를 바꿔야 할 때는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됩니다. 이걸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제출해요. 관할 이때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갑이다. 이상합니다. 그때 땅을 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개발행위를 좀 할 테니까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내겠죠. 허가권자한테. 이때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성이 이 면제가 얼마인가? 그리고 여기다 어떤 건축을 지는가? 뭐 하려는가? 이거 다 써야 되겠죠. 이렇게.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중공하겠습니다라는 기간도 정하고요. 이렇게 해서 허가권자에 냈더니 허가권자 요건 다섯 가지 했어요. 허가 요건. 허가 요건이 다섯 가지였는데 이걸 검토해서 적합했어. 그래서 허가 내줬어요. 허가 받았는데 허가를 또 받았는 것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이때 변경하는데 이 기간이 원래 여기서 허가 받아서 공사를 그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12월 1일까지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기간 단축이죠. 이런다든가 또 원래 이 정도를 개발행하겠다 했는데 이걸 면적을 축소해요. 5% 정도. 면적을 줄인다든가 또 건축으로 연면적을 줄인다든가 이걸 축소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경매한 행위라고 봐요. 이때는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가 받았을 때보다 이 면적을 확장한다. 확장. 이 기간을 더 연장한다. 이것은 변경화를 받도록 규제한다는 것 중에 바로 기간을 연장한다. 허가 받았던 면적 때부터 면적을 확장한다. 그때는 바로 변경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박사안에 보면 일반 사업기간 단축, 단축도남이 그때는 허가 안 받고 통지, 변경통지. 단축이 아니라 반대말. 연장한다. 그러면 허가 받았다. 2번의 가번도 봐주셔요. 부지 면적, 연면적을 5% 번호에서 축소했다고 하면 축소. 축소는 경매한 변경이니까 통장해야 돼. 변경통지. 축소했다고 하면 확장 써봐요. 확장, 확대는 변경화 받아야 된다고 아십시오. 그 다음에 3번. 공장으로 위치를 1m 번호에서 변경할 때도 변경통지만 되고 변경화 받아야 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03번으로 되어 가셔서 03번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로 1번 재복구 재난수습 2번 건축법에 따른 것. 넘어가서 보면 3번 경매한 행위에서 동그란 1번부터 197페이지 6번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허가 없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묶어서 확 묶어서 개발이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써네요. 개발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 그중에 가로 1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처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 조치 끝나고 나서 1개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고 대상이니까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해요. 2번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건축법에 따라 신고 대상에 가지고 신고를 했어. 그러면 바로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 같냐가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한 행위를 봅시다. 경매한 행위 보면 동그란 1번 건축허가 건축 신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건축한다. 그러면 국토개법상에서도 허가 신고받을 필요 없는 거죠. 경매한 행위니까. 그리고 남은 통과해도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공작물을 설치해서 저기 동그라미 C를 좀 받으세요. C보면 녹지관리 농림 지역 안에서 농림 어험농 비닐하우스 공작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 없이 그냥 신고도 없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요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오리 양식장 설치 그것 다 줄 것이고 육상오리 양식장을 육상했다 한다. 그럴 때는 허가 받습니다. 그것 다 써놓았어요. 허가 대상. 육상오리 양식장은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고 하시고 3번의 A 토지형리병장에서 A를 잘 받으셔. 높이 깊이 몇 센치 이내면 경매한 행위니까 허가 없이 가능하냐 50센치 이내에서 성토 절토 정지를 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초과하면 허가 받지만 이해할 때는 경매한 행위에서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콩크트로 입히는 포장은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 잡아갑니다. 잡아가요. 그래서 포장은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는다고 명심하시고 나머지 성토 절토 정지할 때에 높이 깊이가 50센치 이내면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초과할 때만 허가 받는다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 C를 좀 보셔.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공장물 설치하기 위해서 형제병장 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나 성토 절토를 할 때에 그 높이 깊이가 50센치 초과하면 허가 받습니다. D를 좀 받으세요. 국가 지방자치한체를 줄 거예요. 국가 지방자치한체를 행정청이라 하거든요. 여기 허가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지방자치한체인 행정청이었습니다. 이네들이 허가권자인데 국가가 지방자치한체가 무슨 개발을 한다. 그때는 이네들한테 허가 받겠습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발을 할 때만 규제학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D. 국가 지방자치한체가 공익상 필요할 때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제병경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손. 전답사의 지목병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제병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중요. 그런데 그때 형제병경 할 때 성토한다. 절토한다. 그때 높이가 몇 미터 있으면 허가 받는다. 2미터. 꼭 하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오른쪽에 5번. 토지분할 때도 다섯 가위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이거 지금 허가 돼서 아니니까 잘 받으세요. 사도법에 따른 사도계산 허가를 받은 토지분할. 개인이 쓰게 한 도를 사도라 하죠. 그래 이 사도법에 따라 원래 이렇게 도라가 있었고요. 여기 A땅이요. 이건 B땅이고 이건 C땅이에요. 그런데 이 A땅, B땅, C땅인데 A땅은 맹지죠. 그래서 C땅을 좀 사들여가지고 사도를 개설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일단 사도계산 허가를 신청하려면 도면 짜가지고 넣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계산 허가 받아서 이것만 이렇게 딱 분할한다. 그때는 허가 안 받아 별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계산 허가 받을 때 분할 허가까지 받은 거 간 줄 아니니까 별도로 허가 안 받는다. B.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자, 공공용지, 공용지에 있다 줄 것이고 밑에 땄어요. 국가하고 지방사찬체. 그래, 국가 소유의 토지, 지방사찬체 소유의 땅을 공공지, 공용이라 하거든. 그래서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일부를, 일부를 국가 거, 지자체 걸로 편의 박스에 자른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C.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페이든 거 그때 줄 거예요. 일반재산 줄 거예요. 그것도 국가 지자체 거에요. 국가 지자체 것을 자를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D. 자, 토지 일부가,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일부가 도시, 군객, 도로 만들자. 해서 도시, 군객, 설로 결정고시하고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했습니다.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여기가 그런 부지다라고 이렇게 고시했어. 그때는 이거 분할하거든, 이렇게. 이거 지용도면 고시 누가 합니까? 지용도면 고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쓰세요. 국장,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샵 이네들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네들이 고시하고 나서 이걸 자른다? 그때는 별도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2. 넓이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에서 건출법 57조에 따른 분할 제한이 이상했다, 또 한 번 쳐요. 이미 5m 이하로 짤때 허가 받아서 잘랐는데 그 속에서 이상으로 짤때는 넓게 짤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여기까지 좀 봐주시고 잠시 또 우리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